이걸 보듬의 기도 이쁜다 디스 이즈 이즈 응 응 여기는 연남도 연남도 되게 허름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되게 이쁘다 여기 원래 시장에 있어 지금은 안 열리나? 주말에 주말에? 맞아 동진시장 맞지? 맞아 오..잠깐만 아 연남동 아 연남동 예뻐 예쁜 샵 가게들이 너무 많아 그래도 이쁘다 이거 그치 사진이 이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나? 여기 간판 이쁘다 자기야 그치? 내가 좋아하는 여기 멘시크 여기 그 샵 아냐? 액세서리 샵? 여기인데 여기 있지? 아 여기였구나 그럼 여긴 뭐지? 몰라 바꼈네 2년 넘었다고 또 새로 생겼네 여기 한번 둘러보자 둘러보면서 가자 되게 옛스러워 어? 향 난다 어디서 이거 아니야? 맞아 이거 유클립투스 이거라고? 이거 유클립투스예요? 이거는요? 아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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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시? 주택을 깨주했어 예쁘게 한국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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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이 동네에 중국집 황교가 하는 중국집 되게 많아 나는 저쪽 연희동 쪽에 중국집을 많이 갔지? 아카시 맞아 맞아 여기서 먹었었어 우리 애 뭐 한 끼 먹어야겠다 그리고 여기 내가 감자탕집 되게 좋아하는 데 있어 보쌈이랑 같이 나왔어 아무래도 저 똥차 지나갈 때 옛날에요 어렸을 때 저런 똥차가 gente 저런 소리나 내가 똥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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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냥 똥차보면 그... 그날 뭐 행운이 있다 이러고 똥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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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행운이 와 그런거는 안 했는데 나 똥차 20 번 외쳐야 되는데 진짜 진짜 지역마다 다른 거 같아 그게 감동 Saralichen ód remem seront Lot거리 재수 없는건 뭐였지? 쓰레기차 쓰레기차 쓰레기차는 재수 없고 똥차는 재수 좋고 여기도 봐봐 진짜 그냥 지나칠 수 있는건데 자세히 보면 여쭐야 예쁘다 샐롱 샐롱실롱 마카오 이게 얼굴이야? 이건 뭐야? 실롱실롱 맛있겠다 안녕 홍보인 와 이쁘다 어 뭐야 카페 아니었어? 아 이쁘다 진짜 이쁜한테 네 아 까늘내 나 마카롱 начallaists 마카롱 숍에 와서 이렇게 사먹는건 처음이야 남자손님들은 잘 안 오죠 남자 분들은 선물하려고 많이 오시고 근데 대부분 여자손님이 훨씬 많죠 맛있겠지 Reality 와 그전에 맛봤던 마카롱이랑 또 다르네 좀 더 고급스럽다 고급스럽다 딱 적절하게 된 것 같네 저희 블루베리 바닐라랑 크렘브릴레 하나만 좀 드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고인이 마카롱을 좋아하는구나 몰랐네 뭐야 블루베리? 블루베리 잼인가봐 근데 유명한데서 먹으니까 이제 마카롱의 맛을 알겠어 아 웃긴다 우와 이거 라이언 아닌가? 어 맞아 귀엽다 석단에 이렇게 그려놓은거 처음봐 완전히야 와 이쁘다 봐봐 자기야 이쁘지 닭이 다리 벌리고 앉으면 안 돼? 그냥 동네 아저씨 아 웃긴다 오 아 웃긴다 이쁘다 이쁘다 안녕 이쁘다 짜장 다인 써본다고? 응 내가 별로 안 먹고 싶어 네 비가 아 말리 약간 튼튼할 때 되긴 했는데 2시간 후에 저녁 먹긴 해야 할 때 되긴 하고 너 하나 싸서 먹을까? 마늘 마겠다 너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나도 금말이야 차가! 차가! 장마! 차야! 아 더러워 이런 거 찍지마 그리고 왜 나 화장실 갈 때 뱉었나 쫓아가 아니 나도 갑자기 너무 겹쳐 우리 나도 갑자기 말이오 가위해보여서 정하자 아 옛날에 더 불러버릴내는 아우 자기가 아우 자기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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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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